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좋끝끝. M4A1, 대박이야. 오우, 고고고. 고고고고. 고고고고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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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총알이 없어, 그런데 총알이. 어, 탄창이 없죠. 구하면 돼요. 그래도 이제 뭔가 다릴 때 더 멋있어졌다. 네, 위협은 가능하니까. 이번엔 뭔가 될 것 같은데. 이 마트가 어디 있었더라? 권총도 있었다고? 학교 뒤쪽? 네 프라이데이가 권총 챙긴 것 같아요 그렇지 낭만주의 정리인 것 같습니다 어 어디 어디 어 총소리가 위험하다 아 저 숫자는 100이 거리 잭이래요 100m 뭐 이런 거 그 안에서 잘 맞는 거 뭐 이런 건가봐 근데 멍tha 욕 어 빠루 침격 끄나 프라이데이 먼데이가 길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도망가고 싶다. 경비를 잡을 수 있었던데... 성대한 파티를 즐기러 갑시다 성대한 파티를 즐기러 산으로 갑시다 우리 뭐 좀 먹고 갑시다 오세요 안전한 데 가서 맛있는 것들을 공평하게 우리는 파티원들에게 루탄 물품들을 공평하게 나눠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지역으로 일단 이동한 후에 도서관 법신아님 고맙습니다 등산동호회 아닙니다 등산동호회 아니에요 등산동호회 아닙니다 와우님 고맙습니다 더 있는 건 좀 이따 가서 먹고 일단 이거 안전한 지역 가서 오히려 개월지가 좋아 어디 어우 보자 보자 이게 뭐지? timer 노래 전에 Believe ami 자기 iable ften 집 faut hp 콜라 내가 일단 한, 한 모금 마시고 그러니까 먼데이 가방 없다고? 아 먼데이 거야? 아 이거 먼데이 거야? 헤이 요, 요어 백? 디스 이스 요어 백? 이즈 이스 요어 백? 아아 아니래 아니래 아냐 저분은 아까 그린백 이였는데 어 녹색 백 이였는데 아 이렇게 여기 있어 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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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가야 에이 핵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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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음식을 원하는 것이다! 오, 역광이라서 더 눈부셔. 우리에겐 신같아. 뭘 걸로 놔준 걸까? 에이, 프라이데이. 이곳에 남지 needless. 무슨 이곳을 살고 싶어. 꼭 막 다리도 모르고 맛있다. 스나이퍼가 있어. 스나이퍼 멘데이가 다리 맞았나 봐 미안해 멘데이 어머니 맞아 모르핀 주사 멘데이한테 모르핀 주사 놔줘야 되는데 어딜 갔지 아 가지라고 했었어 왔다 어디 있어 가만히 있어 멘데이 내가 모르핀 주사를 놔줄게 자, 가만히 있어! 왠지 핑핑 돈다 왠지 핑핑 돌아 왠지 핑핑 유실하게 포함해! 중국 시크intendють! 밀리터리 베이스 오케이, 빨라올비 그렇지, 역시 먼데이 우리 파티에 그... 정보훈 같은 역할이죠 편의신님 고맙습니다 정찰병 스카웃 내비게이션 자,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파티가 은근슬쩍 한 명이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아, 잠시만 용병 쓰고 있습니다, 용병 탈영병이 추가되었다 대도서관 파티에 탈영병이 추가되었다 현재 파티 구성도 리더, 대도서관 내비게이션, 먼데이 귀여움삼당, 프라이데이 전직 스케이터 스케이터 어, 이차 점프? 어디갔지, 먼데이? 탈영병 우리 파티의 데미지 딜러 옆집 서머님 고맙습니다 흠흠흠 지금 배고프다고 지금 탈영병은 계속 아까부터 배고프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좀 참아요, 지금 우리도 다같이 배고파, 지금 테라님 고맙습니다 어 난 지금 목도 마르단 말이야 좀 있으면 밀리터리 기지가 나오구요 거기 가면 우리에게 마치 파라다이스 같은 곳이 될거에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 되는거지 거기 가면 먹을 것도 풍성하고 무기도 가득하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이 M4A1 제가 들고 있는 이 소총 이 소총의 총알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려됩니다 총알은 따로 구해야되나? 아, 15분 이상 떼야된다고?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좀비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아, 탈영병은 이름 없습니다 사령병이에요 안녕, 나 하니아님 고마요 게임 거리도 리얼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좀 오래 뛰어야 돼요, 미안합니다 아, 8분이래 8분 8분 정도만 뛰면 된대요 뭔데, 내비게이션 정확하죠? 우리의 속도에 맞춰서 양님 고맙습니다 도착시간까지 예상할 수 있는 우리의 살아있는 다리가 달린 T맵 걸어다니는 T맵 디은이님 고맙습니다 우리 전직 스피드스케이팅 출신 우리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분이 저분이 이제 이 지상에서도 스피드스케이팅을 항상 하셔가지고 저렇게 뛰십니다, 프라이데이 우리 팀의 이제 스피드를 맡고 있죠 나뭇잎마을 닌자 아니에요 우리 태령병은 장비가 무거워서 좀 느려요 차량병은 장비가 무거워가지고 좀 더디죠 닌자, 닌자가 지금 멀리서 보니까 닌자 같네 진짜 내꺼중 채권인 것 같습니다 모드가 짱인 것 같습니다 완전 빠르죠 우리 팀에서 가장 스피드가 빠른 사람이라서 그래요 경찰청 창 살린 것 같습니다 야, 왜 이렇게 빠르냐 우리가 좋다 좋다 하니까 계속 혼자 뛰고 있어 지금, 어? 어딘지 알고 뛰는 걸까? 캡틴인 것 같습니다 아스카론인 것 같고요 우리가 싱천해주니까 계속 지금 대책 없이 뛰고 있다고 빅토르반 완전 진짜 빨라 아 대박이야 어떻게 저렇게 빠르지? 네비게이션이 지금 잠시 탐지중이에요 지금 이제 GPS를 못잡아가지고 탐지중이죠 삥글빙글 맵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갔는지 어? 아, 아잇 베리 헝그리데 아, 먹을 게 없는데 근데 우리, 우리 아노 푸드 아, 죽는데 어, 두유 헤브, 썬푸드? 어, 두유 헤브, 썬푸드? 어,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어디서 먹을 걸 좀 구해야되나? 어, 어디서 먹을 걸 좀 구해야 되나? 어, 뭐지, 이거? 어, 뭐지, 이거? 흐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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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르 어, 그렇지, 오, 케냐? 어, 케냐? 어, 뭐야, 이거, 누구야? 어, 깜짝이야 어, 뭐야, 이거 누구야? 어, 깜짝이야 잘한다. 뱅뱅 칠리콘 까네 칠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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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분들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오셔서 캐릭터 잡고 노시는데 대신 프라이데이 뭔가 프라이데이가 프라이데이 짐이 늘었는데 어떻게 된가 프라이데이 내가 도둑질은 그렇게 안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거야 이게 아 밍밍이가 죽은거라고? 아 그래? 어 아 밍밍이가 타령병한테 죽었다고? 아 이거 타령병 그러면 안되지 밍밍이 어 밍밍이가 아무리 아까전에 그랬을더라도 그러면 안되요 어 살립시다 어 프라이데이가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거는 주고 왔었어야지 아이템을 다시 가져갈 수 있도록 어 자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거길 또 못 참고서 프라이데이는 원래 괜찮습니다 그 원래 그 짐이 굉장히 무거워졌어 저 상태에서도 허벅지를 달려나는 저 노료남 나중에 결혼하는 여자는 좋겠어요 허벅지가 탄실한 남자니깐 인근표 살린거 같습니다 이거 근데 우리가 군사기지로 온다고 했는데 왠 마을로 왔는데 근처인가 사온 것 같아요 체르노라고? 아 아 아 여기 거쳐가야 된다고? 체르노도 오랜만이다 체르노도 한번 들었다 갈까? 너무 썼어 이제 우리 음식 좀 찾고 갑시다 지금 이러다가 먼데이가 죽을 수 있어요 먼데이 이즈 베리 헝그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음식을 좀 찾고 뭐 좀 먹고 가야 될 것 같아 어 그래 백팩트 나 이거 총알 들어간건가 이제 총알 들어간건가 총알 들어간건가 아 아 매그놈 탄인가 보구나 안 들어가져요 아 아까 리볼버 누가 갖고 있었는데 이거 프라이데이 리볼버 있나요 나 이거 탄 줄게 여기 탄 어 저거 뭐야 오 저런 총을 갖고 있잖아 아 그냥 필요 없겠다 갑시다 음식을 찾아서 빨리 줘야 돼 아 저거 희귀템이라고 흠 흠 흠 아 옛날에도 그랬지 대신 데이즈 때 아 월요 크루 그류 정상 빨리 가서 먹을 거 찾으세요 쉬운 침 그륵 그류 그류 도망간다 랩때문에... 적금 잔치지 않나? 적금 잔치지 않나? 렉렉렉렉렉렉렉렉 렉렉렉렉렉 렉렉렉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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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렉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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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렉렉렉렉 소방서로 갈게요 네 이쪽이 소방서인가? 여깄다 다 알아서 찾아올거에요 다들 좀비 조심 좀비가 있는거 보니까 여기 사람이 아무도 안왔다는건데 그렇다는건 텅 비어있다는건가? 그렇다는건 아이템이 남아있을 확률도 굉장히 높구요 어 어 그렇지 좋았어 뭐야 이거 뭔가 코어 같은거 얻었어 오 좋아 어 키트 응급치료 키트 어 이거 뭐야 천? 좋아 어 이거 뭐야 빠루 어! 6칸짜리 팬츠! 오! 오! 아! 오! 프라이데이! 아! 프라이데이 장비 보고서! 야! 뇌! 뇌! 아! 베레모! 베레몬인데, 찢어졌어! 멋있다! 쓰자! 목말라. 도움말 먼데이! 안돼! 먼데이! 그러지마! 아, 렉이야? 뭐야? 왜 안 죽어, 이거? 됐어, 어우 어우, 깜짝이야 여기서 빨리 갑시다 빠집시다! 어, 먼데이! 그러지마! 먼데이야, 비가 분수처럼 불러 먼데이한테 응급치료킬 어딨지? 응급치료킬 내가 어디다 놨냐? 장소가 먼데이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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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